자 반갑습니다. 이번 작품은 32카운티의 포월댄스의 비기너 레벨이에요. 자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오른쪽 사선 앞에다가 포인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오른발 왼쪽 사선 앞쪽으로 포인 오른발 오른쪽 바인 스텝 왼발 터치 두 번째 섹션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오른발 사선 포워드 터치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 스텝 왼발 오른쪽 사선에 포워드 포인 왼쪽 바인 스텝 터치 자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 바인 스텝을 롤링 바인 턴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. 자 같이 해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 섹션 오른발 포셔풀 피봇 2분의 1턴 왼발 포셔풀 피봇 2분의 1턴에서 다시 12시로 돌아갑니다. 마지막 섹션 오른발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크로스 턴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터치하고 왼쪽으로 힙 펌핑 2번 왼발 백 스텝 오른발 포인해서 오른쪽으로 힙 펌핑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